이 분의 힘을 받는 이 분의 힘을 받은 카카카카 개갈이 새 바쁘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확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그 때는 하나만 피는 꽃 빚을 아이에게 넘겨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?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아 그럼요 다들 해야 되는데 뭐 둘 다 지금 보면은 무슨 꿀을 먹었는지 몰래 뭐 먹고 있느라고 말을 못하는 사실 폐떨어지기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폐떨어지지 않으면 자꾸 하지 마십쇼! 저는 토론에 기대가 많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서요 웬만큼 하면 너무나 잘한다고 해요 저는 욕 잘하는 사람 칵칵칵 대가리 새 빠뿌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리는 일이 필요해요